여기 이제 오늘 어떻게 이 나라는 완장만 차면 이렇게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는지 그런데 인류의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권력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여러분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남룡하는 역사가 세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비나 선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남룡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털 같은 게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중요한 선거 공정성 부분을 다 놓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이란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제 이야기 잘 귀담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고 이제 본게임은 전혀 여러분들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완장을 차는데 완장을 찬 사람들이 전혀 제어받지 않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어제 최상병 특검하고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러분들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리돌림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볼수록 흥미롭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을 딱 묶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50개로 잘랐지 않습니까 50개 주를 만들어 가지고 주하고 이런 연방정부가 견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을 건국한 아버지들이 유럽에서 학을 뗀 겁니다 인간을 보고 왕이란 인간들을 보고 학을 뗐기 때문에 신대륙에서는 어느 놈이 오더라도 왕이 될 수 없고 뭡니까 그냥 권력을 그냥 잘게 나눠서 50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올해 여러분들 융성하겠죠 왜 완장찬 놈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글을 쓰기도 참 힘들 건데 박진배 교수께서 벌써 241번째 칼럼이네요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떠오르는 미국 남부의 도시들 여기 이제 오스틴하고 그 다음에 테네시주의 네시빌 네시빌은 칸트리송 이런 거 엘비스 프레스리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 삼성전자도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죠 큰 공장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남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제 춥고 생활비도 비싸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놨네요 미국의 미래는 남부라는 내용이 종종 미국의 매체에서 소개가 되는데 IT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새로 지어지는 자동차 배터리 공장들이 남부의 주를 선택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나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미국 남부로 계속 강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정부가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노조나 파업이 최소화된 환경들이 이런 남부 위주를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외부 소식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넷시빌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을 가보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로 많이 이동하는 거죠 텍사스의 오스틴 테네시주의 넷시빌 특히 이제 넷시빌의 다운타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음악과 관련해 특별한 장소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아주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 외에는 잘 알기가 힘든 내용인데 박진배 교수 그거는 미국에 직접 활동 근거지를 갖고 계시니까 젊은 세대가 호감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뉴욕이나 시리콘벨에 찾아볼 수 없는 남부의 환대다 나이스한 것 같지만 진심은 별로 없는 뉴욕 등의 대도시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다 다소 지겨운 정치적 올바름 피시가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남부 사람들이 좀 털털하죠 그리고 깍쟁이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에서 뭘 읽었는가 하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넓은 미국 땅을 유럽에서 이루어진 정치권력 왕들의 학정에 학을 뗀 나머지 인간 본성을 찾기 그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은 가능하면 조각을 내가지고 완장찬 놈들이 함부로 뭡니까 폼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 미국을 가장 융승하게 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미국의 몰락이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어느 나라도 이런 마약 문제도 있고 빈곤 문제도 있고 홈리스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문명권하고 비교할 때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미국적 가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뒤업자 이런 정도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개인주의가 워낙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제도적인 틀이라는 것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헌법적 특성 때문에 길이길이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남부로 가지 않습니까 남부로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급여 패키지를 그동안 비교적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던 델라웨어 주에서 여러분들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테슬라 급여 패키지 무효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ccbb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끈이 여러분 딱 들여지자 테슬라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계열사들 전부 다 여러분들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 틀리게 되면 다른 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은퇴자가 대단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추위에 살다가 도저히 너희들 꼬라지를 못 보겠다 그렇게 하면 보수적인 여러분들 주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판결이 내리니까 우리 같으면 꼼짝없이 당해야겠지만 바로 계열사인 뉴럴링크 법인을 델라오에서 네바다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네바다로 옮겨버리고 또 스페이스X에 여러분들 법인 소재지를 델라오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여러분들 텍사스에 내겠죠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을 남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델라오의 법원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열사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켜 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 잘 됐냐 잘 되지 않았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여러분 스왁 개미들 그런 지금 투자자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이 실망을 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 5월 사이에 50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50%가 늘었는데 50%의 상장펀드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합니까 몸은 한국에 있지만 투자이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타입의 투자이민을 한 겁니다 상속세 증여시가 워낙 높으니까 부자들이 여러분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1200명 전 세계 4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이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데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국으로 이주할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간호사들은 많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외과의사 충부외과의사를 하신 분 간호사를 하시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상을 그만두는 것은 간호사 세계에서 임상을 그만두는 것은 두뇌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50%가 이러면 간호사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몸은 있지만 돈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돈하고 몸이 같이 떠날 수도 있고 그냥 직업 자체를 옮겨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거죠 정치인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아직도 1980년대 수준 정도만 사람들이 이제 발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근거지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마치기 전에 지금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범의록의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올 특위 여기서는 이제 2025년 의대 정원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2025년은 빼고 2026년부터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하자는 것은 2025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단에 의사들 욕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의보 기사니까 그게 한 분이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공의와 의대시의 복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020학년도 정원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의 파산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수련체계 붕괴도 필연적입니다 꼰대들끼리 아무리 논의해봐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신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고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목소리를 도우고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원대 복귀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하냐 정신들 좀 쬐리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이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 본과 인턴 여러분들 전공의 전문의 교수로 연결되는 여러분들 소위 의료 공급망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꼰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 으쌰 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꼰대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보낸 겁니다 꼰대들끼리 앉아가 여러분들 무슨 고민을 하고 뭡니까 무슨 대학 학장장들이 여러분들 구절절 이런 편지를 보내고 별짓을 다하지만 핵심을 누구도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해서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폐가 망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이 욕이 대부분입니다 욕설을 그냥 뭡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한 분이 그냥 get to the point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못하겠다 꼰대들끼리 여러분들 회의해가지고 2025년은 절대 안 되는데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좀 헤비할 수 있다 그거를 그렇게 목을 메고 부러지자면 그러면 당신들 수술 안 되고 병원 파산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세금 때려 넣어야 되고 수련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 여파가 몇 년이 갈 거다 이야기죠 그 여파를 감당할 만큼 중요한 것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늘리는 거냐 그렇게 꼰대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초두에 문제 해결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걸어서 내려와라 이야기죠 대통령 하고 싶은 인간들은 많으니까 한 분께서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윤석열이라 하나 뭡니까 이맹먹이가 하나 뭡니까 윤 뭐뭐가 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선거는 다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이가 하나 윤 멍멍이가 하나 이멍멍이가 하나 뭐 나 멍멍이가 하나 내 안께 무슨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갈려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 함께 영광을 주고 세금먹이가 여러분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폼 잡으라고 이런 장관직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직책에 이런 맡아야 될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게 권리와 이런 의무의 계약 관계인데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책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세금을 왜 냅니까 장관직책을 왜 만들어놨냐고요 차관직책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이런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 4개월 또 4개월 가겠다 그럼 내려와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내려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더 최악의 인간이 들어오더라도 대안이 뭡니까 윤 대통령 대안이 뭡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가 들어와더라도 그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리고 그듬 말씀드리지만 3년 후에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도 여러분 국민이 돼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국민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고 무심했기 때문에 국민이 역할을 제대로 한 건 아닌 거죠 혹시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자체가 성정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왜 차지하고 있냐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